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던데 넌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니나 이토록 너만 기다리는데 나 조금만 더 날 기다려볼게 이제까지 너 하나만 기다렸어 언젠가는 네가 내게 올 거라는 기대해 제발 한 번 말 저기 있는 나를 위해서 돌아와 돌아와줘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던 나를 이렇게 쉽게 떠나갈 수가 있는 거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는 너를 나 바라보며 기다리는데 나 조금만 더 나 기다려볼게 이제까지 너 하나만 기다렸어 언젠가는 네가 내게 올 거라는 기대해 제발 한 번만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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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금만 더 나 조금만 더 제발 나 조금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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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나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.